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 뭐냐면 이 URL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password.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root에 그리고 그 파일에 예를 들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어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id 값 뒤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password.txt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에러가 뜬단 말이죠 왜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격자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해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바깥쪽에 password.txt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 여기에다가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약속인 ... 슬래시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경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데이터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password.txt를 파일 get contents로 읽으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를 갖다 받치는 결과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그래도 제일 쉬운 걸로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php의 명령 함수 중에는 base 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base name은 파일의 경로에서 파일명만을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에서 br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는지도 좀 봅시다 이 echo 부분을 제가 화면에 출력하고 또 얘를 br로 줄바꿈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password.txt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base name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얘가 쳐져요 파일명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base name을 통해서 부모 디렉토리나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적용한 결과를 봅시다 여기에 base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뜨는 거죠 에러가 뜨면 잘 되는 거죠 부모 디렉토리로 못 가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은 잘 동작하죠 이것도 우리가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면서 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보안 위협 파일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삭제 명령을 내리면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삭제를 하겠지만 역시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개발처 도구에서 검사를 열고요 그리고 프리 서브 로그라고 하면 여기에 서버랑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쌓아둘 수 있거든요 지우지 않고 이걸 체크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서버랑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를 살펴본단 말이죠 보니까 서버에다가 delete under process.php로 호출하는구나 그리고 클릭해보면 제 밑에 form data로 id 값을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ost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공격자는 post 방식으로 delete under process.php로 id 값을 예를 들면 뭘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파일인 index.php라고 해서 전송을 하면 삭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삭제 대상을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로 닫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닫아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delete under process.php에다가 base name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id 값이 파일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 정보는 쳐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렇게 공격이 있을 수 있구나 눈 감으면 코배 가는 세상이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쓰는 수준을 달리 해야겠구나 만약에 정말 중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또는 정말 중요해진 시스템이라면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적정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감수성의 출발점으로 우리 수업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는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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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